이전 시간에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리스트 항목에 해당되는 태그를 클릭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정보를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파일 중에 하나를 읽어서 이 아티클의 내용을 채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저 태그를 먼저 컴포넌트화 시키겠습니다 이 아티클을 컷해서 리턴 값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티클에 저는 타이틀 웰컴 그리고 desc 헬로우 리액트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아, 이건 그냥 ampersand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 this props title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는요 여기는요 this props dsc 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음, 잘 됐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 title과 dsc의 값을 우리가 세팅을 좀 해줘야겠죠 자, 저는 여기 있는 이 기본적인 앱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클래스 방식으로 바꿀게요 예, 클래스 방식이 좀 복잡해지면 더 편하더라고요 자, 앱 익스텐즈 그리고 컴포넌트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리턴 값을 렌더로 바꾸고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가 없어야겠죠?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앱이 실행될 때 저는 state 값을 줄 건데 그때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앱은 아티클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요 음, 다시 객체를 넣어서 게이의 타이틀은 최초로 웰컴을 쓸 거고 dsc는 여기 있는 얘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을 이제 어떻게 바꾸면 돼요? this의 state의 타이틀이 아니라 article의 타이틀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 dsc는요 this의 state의 article의 dsc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네요 왜 그렇죠? 아셨죠?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기도 오타가 있었어요 정말 오타 잘 나더라고요, 저 친구가 자, 아무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타이틀과 description을 스테이트에 따른 동적인 데이터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navigation에서 여기 있는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해야겠죠? 자, 저는 onClick 이라고 하는 props를 만들어서요 어... 여기다 일단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함수는 id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내부적으로 클릭이 일어났을 때 onClick props로 전달한 함수가 호출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때의 그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우리가 클릭한 리스트에 id 값이 인자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console.log.id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온클릭을 내부가 안쪽에서 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정리 좀 할까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onClick function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얘가 호출될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 객체가 prevent default를 통해서 링크의 default behavior는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ajax call을 하겠는데 그 전에 이제 trigger 라고 하는 텍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trigger 라고 하는 텍스트가 잘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this에 props에 onClick을 호출하면서 id 값을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저는 id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a 태그에다가 data-id는 li.id를 쓸 거예요 자, href은 좀 특수한 속성이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그냥 순수하게 id 값만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 내지는 기록자로서 id data-id라는 걸 썼고요 data-dash로 시작하는 속성은 좀 특수한 html의 속성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target 데이터-set-id 를 하면 데이터-set 이 데이터-dash로 시작하는 속성을 나타내고요 .id는 뭐, 얘인 거죠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에러가 납니다 왜 나죠? ... ...this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생성할 때 bind를 떠 주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trigger와 여기 있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숫자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요? 음... 여기 있는 이 이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patch를 이제야 쓸 수 있는 거예요 function id .json 아, 제가 뭐 하는 거죠? 잠깐 정신 났습니다 자, 이렇게 써야죠 그죠? 음... then function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json이니까 result json 이거 json으로 parsing해줘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여기서는 json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article에 꽂아 넣어야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this를 써야 되니까 bind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this set state 그리고 article 오타 안 내야지 자, article이라고 하고요 title title은 json의 title이고요 dsc는 json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클릭했을 때 css가 됐고 클릭했을 때 js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앱 있잖아요 앱 앱의 앱 컴포넌트의 state 값이 여기 있는 각각의 리스트를 클릭할 때마다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역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수업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수업 temps